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요청이 있었던 윤곽주사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같은 윤곽주사지만 병원마다 성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작용도 또 다 달라요. 윤곽주사의 주요 성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기존의 비만 메조주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두 번째, 트리암신올론이라는 강력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경우 세 번째, 필러를 녹이는 효소가 들어간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다른 성분이 들어간 병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흔한 케이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말고 다른 주요 성분이 들어간 주사들은 아마 대개 병원들이 윤곽주사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신다면 윤곽주사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부작용은 효과없음입니다. 기존의 비만 메조주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비만주사 메조주사라는 시술은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비만클리닉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같이 해온 거예요. 이 주사는 대개 지방세포 안에 있는 지방을 잘 꺼내서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주사예요. 한마디로 살을 빼주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면서 안 빠지는 군살 같은 게 있을 때 같이 내가 체중을 줄일 때 같이 잘 빼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체중을 같이 빼면서 해주면 효과가 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맞으면 빠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맞으면 크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뭔가 빠진다고 해서 돈도 쓰고 아프고 무섭고 했는데 효과가 없다.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가 있죠. 두 번째 부작용은 푹푹 패이는 겁니다. 푹푹푹푹. 아까 첫 번째 부작용은 효과없음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반대예요. 효과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병원들이 뭔가 효과를 강력하게 낼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본 거예요. 그런데 효과는 있었는데 근데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 뭘 넣길래 그렇게 부욱붕붕붕 패이고 그랬을까요? 트리암신올론이라는 강한 스테로이드예요. 흔히 여드름 났을 때 맞는 염증 주사가 이걸 물기에서 맞는 그런 성분이에요. 이게 왜 병원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가루예요, 가루. 녹지 않는 가루. 설탕이나 소금물처럼 완전히 녹는 게 아니라 미숫가루처럼 녹지 않는 가루예요. 미숫가루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점점점점점 가라앉게 되잖아요. 거기에 뭉친 가루가 얼굴을 어떤 곳에 많이 주입이 되면 푹푹푹푹 꺼질 수가 있겠죠. 자, 예방법은 간단하긴 한데요. 열심히 흔드는 거예요. 막 열심히. 그런데 준비할 때는 열심히 흔들었지만 바로 맞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만들 때도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니까 차례차례 차례 가만히 녹게 되죠. 그다음에 환자분 눕고, 준비하고, 소독하고, 의사 오길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미숫가루가 다시 살살살살 가라앉겠죠? 그럼 또 북북북북북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주사하기 직전에 또 빠바바바박 흔들면 그럼 좀 낫겠죠. 그런데 이게 또 똑같이 컨트롤 되지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훅 꺼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 병원에 온 분 중에서 다른 데서 윤곽 주사를 맞고 그 맞은 자리에 전체적으로 면으로 부욱 꺼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면으로 꺼진 자리가 꺼진 데랑 안 꺼진 데랑 경계가 직 가버린 거예요. 꺼진 곳은 피부가 굉장히 얇아졌고요. 경계도 뚜렷하고요. 그래서 필러를 다시 깔아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확신 없었지만 그래도 얇게 깔았는데 이분은 다행히 컨트롤이 됐어요. 정말 다행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트리암신올론이랑 관계된 또 다른 부작용은 생리불순입니다. 트리암신올론이 좀 세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리불순이 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부작용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프고 붓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필러를 녹이는 효소가 포함되었을 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고 정상경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나 아프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얼어라구요.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 부어있게 됩니다. 더 늦게 빠지는 분도 있고요. 알러지도 또 잘 올 수가 있어요. 이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말 끼고 맞는 것이 좋겠어요. 한 3일 정도는 최소 부어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작용 하나 더 생각나는데 말씀드리자면 필러를 녹이는 효소가 들어갔다면 필러가 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자라든지 눈 밑이라든지 볼에 필러를 넣었을 때 이 주사를 놓으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여기 피해서 놨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이 필러를 녹이는 효소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막 잘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의 필러도 녹을 수가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이 다음에 윤곽조사에 대한 쿨타임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윤곽조사 효과는 얼마나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분 근황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몇 개 샀어요. 이것도 샀고 이것도 샀어요. 근데 제가 마이크 덕후 기질이 있나봐요. 제가 비싼 마이크는 없는데 마이크를 현재 10개도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음악을 만드시는 분이 그러는데 발성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룸 환경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장비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앞에 두 개가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사운드가 엄청 만족스럽진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인스타까지 부탁해요.